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쌤이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돼요.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쌤이 지금 현재 급성 후두염에 걸려서 한 5일째 앓고 있고요. 목소리가 한 70% 회복이 됐는데 거의 다 회복이 됐지만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거나 좀 듣기가 조금 거북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 삼월학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가에 대한 것은 총평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해설 강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삼월 한국사는요. 사실 기존의 한국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었어요. 즉,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나왔고요. 원래 학력평가는 서울시 교육청이 내고 다른 교육청도 내긴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냈기 때문에 서울시의 출제진들과 수능을 내시는 분들의 출제진이 좀 달라요. 그런데 유형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들이 봤을 때 그냥 단순함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한국사를 너무 무시하지는 마라. 이런 경고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어렵고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알려주는 시험이었던 거죠. 1번, 가의 생활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자료 보니까 뭐가 나왔나요? 연천정옥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해설강의 하면서 이 자료의 키 다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의 답은 제가 말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자료에 등장한 키워드와 그리고 답지의 선택지의 답만 이 선택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선택지가 표현하는 것이 뭔지만 알아도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요. 아마 이번 해설강의만 들어도 3등급은 나올 거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연천정옥리 이거 체크하세요. 여기 유적의 일대에서 축제한대요. 유물이 뭐가 발견되나요? 이때 대표 유물인 주먹도끼가 발견되었지? 그랬어요. 키워드가 두 개네. 주먹도끼랑 연천정옥리. 원래 연천정옥리에서 구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주먹도끼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구석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볼게요. 오른 것,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했다. 그렇죠? 틀은 사람 없죠, 여러분? 상평통보, 조선시대 후기, 팔만대장경, 고려, 비평농검, 요거는 고조선, 청동기시대죠. 철제 옮기고 사용했다. 철기시대부터. 답은 5. 넘어갑니다. 2번, 가에 들어갈 내용. 우리 모듬은 가를 주제로 한 내용을 발표한대요. 원효에 대해 조사했고요. 원효가 남와비사부을 여의면 극락간다 하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고 아미타신앙을 강조했대요. 의상조사했는데 아래 사람은 관세음보살만 기도하면 현세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준다. 관음신앙을 알렸대.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제가 뭘까? 원효와 의상은요. 둘 다 신라시대의 승려예요. 그럼 정답은 이거지. 신라시대의 불교의 대중화. 지금 앞에 내용 보니까 뭐래? 앞에 잠깐 볼까? 앞에서. 누구나 극락갈 수 있다. 누구나 현세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두 누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서민들이 좋아하는 거죠. 즉, 이런 걸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거지. 자, 나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 게. 왜냐하면 해당 내용과 연관이 없으니까. 여긴 넘어갈게요. 3번, 자료의 상황에 전개된 시기를 골라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윤홄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어려운 건가 싶은데? 읽어볼게요. 바야흐로 금이 전성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신하로 삼으려 한다. 우리를 신하로 삼으려고 하는데. 한국을 금나라가 신하로 삼으려고 하네. 여러 사람이 어지럽게 논의했는데 공이 홀로 따지면 아뢰었다. 이때 권신이 임금 명을 제대로 정해서 신하를 칭하면서 서역하는 글을 올렸대요. 지금 금나라가 우리를 신하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신하가 우리나라의 한 대신이 신하라고 칭하면서 서역을 삼는 글을 올렸대는 거야. 자, 이 얘기는 금나라가 우리 고려에 대해서 4대를 요구하자. 4대. 이거를 누가 수용했다? 당시 신하 관료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자겸. 이자겸이 요거를 수용해버린 거지. 그죠? 자, 요거는 이자겸이 한 거니까 고려의 중기 정도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 해당할까? 일단 여기 키워드 체크하시고 금, 전성기, 우리 신하로 하려고 했다. 신하가, 여기 우리나라 신하가 신하를 칭하면서 서역하는 글을 올렸대요.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언제냐. 이자겸의 등장 시기는 금나라 갈등하는 시기가 맞죠? 그죠? 여기지. 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려는 먼저 요 나라의 침략을 먼저 받고 요의 침략. 그 다음에 금에게 4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침략 받아서 우리가 강화도로 옮겨갔어요. 이 순서 아시면 돼요. 고려는 요 침략 받고 이때 서의가 외교단판하고 강감찬이 막아내고 그지. 금나라의 요구는 우리가 수용해버렸고 원때는 우리가 강화도로 도망가서 즉 천도에서 최후가 막아내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귀주대첩 요거는 요 나라가 쳐들었던 거. 누가 막았다. 이거는 강감찬. 그죠? 강화촌두는요? 원에 대한 저항이지. 그래서 이것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고려를 공부할 때 이걸 몰랐다. 고려가 요렇게 침략을 받는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고려에 대한 베이직으로 좀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아멘